제3회 청주시 불교연합합창제 청주시의 최고의 불교연합합창단이 내년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이 기쁜 한자리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 뵙지 못한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함께하는 불교연합합창제가 더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합창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보면서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눈빛으로 이미 참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대표해서 청주시 불교연합회 회장이신 보안스님께서 축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합창단의 의미는 불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며 노래와 음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여 포기하는 심부름꾼이며 대승 보살의 수행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합창단은 철저한 대승 보살의 사명감으로 불법을 홍보하는 수행자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과 말 행동이 숙세적 이해타산에 집착되거나 소중적이면 승부이론이 아니며 부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미득도 선도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제도되지 못해도 남을 먼저 제도하겠다는 보살 정신을 칭함이니 오늘의 이 합창제는 다시 하나되는 한자리라는 주제에 맞게 자비 정신으로 부름을 전파하여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자능여락이오 비능발보라고 합니다 자는 능이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비는 능이 남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의미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자비를 실천하는 분을 일러서 자비보살이라고 하며 보살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잘 보살피는 분으로서 보살피다의 준말이 보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합창가는 모두는 대성불교를 꽃피우는 자비보살이며 불국토 건설에 앞장설 대성보살입니다 지혜가 깨끗해짐에 따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 모든 마음의 봉덕이 깨끗해진다는 유마일 거사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 밝은 지혜로 서로 잘 보살피면서 아름다운 찬글가가 온누리에 울려 퍼지도록 합시다 이러한 뜻깊은 합창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시 불교연합회 회장이신 도완스님께서 축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도정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을 가품과 문화예술의 향기로 가득한 날에 다시 하나 되는 자리라는 주제로 제3회 청주시 불교연합 합창제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걸 164만 동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합창단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탄생한 감미로운 화합으로 가득한 합창제를 통해 충청북도 불교 문화여행을 함께 하시면서 가을밤의 정치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3회 청주시 불교연합 합창제 공치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반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대신 낭독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청주시 불교연합 합창제 다시 하나 되는 한자리 이제 아름다운 선율의 무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